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최대 아이템이 3개인 것 같아서 카메라가 안 들리거든요? 헤이! 커먼! 헤이 커먼! 주아! 헤이 커먼!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귀신? 리사! 리사 꺽뀨! 아니 저기요! 테러리스트랑 여포 아니야 이거! 어떤 요정이랑 테라피스가 귀신이랑 대화를 안 하고 다짜고짜 쌍욕을 막아요! 아유 업셋? 하하하하 계속 공격성이 오르고 있는데요? 아까 저 짓거리 했다가 2연타로 갔었는데? 몇몇 후에 마르그르트 푸틱 give us a sign 마르그르트 여기있어? 마르그르트 what the hell man? 귀신이 사냥할 생각이 없으면 억지로 사냥하게 만들어 줘야죠 마르그르트 푸틱 give us a FUCKING SIGN! 마르그르트 푸틱 give us a fucking sign! 마르그르트 푸틱 give us a fucking sign! dammit! 마르그르트 푸틱!